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울산시장 지방선거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물론이고 대통령까지 개입한 사실이 속속 증거와 진술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과 헌법은 공직자의 선거 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보통 심각한 범법 행위가 아닙니다. 첫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입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을 포함하여 모든 공직자들은 선거 기획 및 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7호입니다. 또한 선거운동과 불출마 등의 대가로 공직제공의사를 밝히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선거법 153조와 230조 내용입니다. 그동안 청와대의 현직 대통령이 공천 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이 묵시적인 관례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관례는 2017년 7월 달에 성창호 부장판사의 판결로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년 실행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형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샤누리당 예비후보에 대한 다수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또 친박 후보 리스트를 만들어서 샤누리당에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한 측에서는 선거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검찰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선거 역시 당내 경선에 불과했다. 이렇게 반박했지만 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7월 선거 이후에 더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7년 11월에 행위 최종적으로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한병도 전 수습 등의 선거 개입입니다. 12월 19일 한겨레신문은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인터뷰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출처는 단독 임동호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불러서 고배 총영사 자리 건류 이런 기사입니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만남을 가졌을 당시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론 인터뷰에서 틀어놓았습니다. 첫 번째 주요 내용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고배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 한겨레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울산시장 경선을 준비하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2018년 2월 23일 청와대에서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을 만났다. 당시 한병도 전 수석은 선거 판세 등을 분석하는 문건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산에서는 민주당이 어차피 이기기 어려우니 다른 자리로 가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건류했습니다. 당시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에서는 승리하고 경남에서는 경합이고 울산은 패배한다는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오사카 총영사를 가고 싶다고 하자 한병도 전 수석은 고배 총영사 자리를 역제안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실은 한병도 전 정무수석의 확인작업입니다. 한병도 수석의 제안 이후에 청와대 인사담당 비서관은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토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시겠느냐 가고 싶은 곳이 어디가 있는지 알려달라 이런 전화를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받게 됩니다. 또한 한병도 수석도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해서 생각해 봤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아름다운 경선을 위해 이기든 지든 납득을 할 것인데 여기 와서 접어버리면 뭐가 되겠냐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에 한병도 전 수석은 의견을 존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후에 임종석 비서실장은 직접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는 그런 취지의 연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전부 한겨레신문이 인터뷰의 내용에서 밝혀진 것들입니다. 다음 질문은 정거에 대한 해석입니다. 위의 정거는 언론의 취지의 결과가 아니라 사건의 당사자인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직접 인터뷰에서는 밝힌 사실입니다. 울산시장 지방선거 과정에서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물론이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대단히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개입을 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법적 처벌의 대상을 피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 5항과 57조 6항은 공직자 선거 개입에 대해서 대단히 무거운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7조 5항은 당원 매수 금지 조항이고 57조 6항은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운동 금지 사항입니다. 누구든지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피력할 수 없다. 또한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서 당내 경선 운동을 할 수 없으며 공사의 직 제공은 단지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된다. 5년 이하의 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행이다. 이 모든 사실은 거짓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내용은 만남 당시의 장소, 날짜, 나눈 대화, 당사자와 상대방 등에 대해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상시하게 인터뷰 장소에서 털어놓았기 때문에 이 인터뷰 내용 자체가 바로 검찰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인터뷰가 보도되자마자 바로 다음 날 검찰은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소환해서 검찰 소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울산시장 지방선거는 초창기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대변인과 소통수석의 변명과 달리 철두진략에 기획되어서 집행된 관건 개입 사례의 아주 대표적인 경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2월 23일 날 망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그런 방송을 보고 이명순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어디를 봐도 답답하고 암울한 소식들이 대부분입니다. 요즘처럼 앞일을 계획하고 도모하기에 혼란스러운 때가 없었습니다. 올바르게 처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치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망가져야 되는지 나도 저리될까 두려워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댓글로 남겼습니다. 이 방송은 동양대학교 최성애 총장이 교육부의 보복으로 말미암하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최성애 총장은 그냥 사실을 이야기한 것 뿐입니다. 무슨 정치적인 저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건이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거대한 은폐공장에 최성애 총장이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대방 입장을 조금 이해하면 보복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속이 좁고 그리고 좀 저열한 그런 포복이 뒤를 따르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속을 쓰지 못할까 그런 생각도 떠오릅니다. 국가의 공권력이라는 것이 시민을 괴롭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날들이 올지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게 되면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좋은 날이 오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이명순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질문을 통해서 저에게 문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짧게라도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는 공병호TV처럼 시사 프로그램을 공병호TV를 통해서 활용하실 수 있고 또 자신의 발전과 성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새로 만든 채널 공병호 자기경영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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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